광주 명당 투장입니다. 투장이고 나머지 한장은 맹이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2번째 8번 23번 안보이시니까 8번 2332333843 9번 11 12 16 28 35 1번 9번 15 23 37 44 1번 9번 13 16 31 33 2번 20번 38번 41번 42번 45번입니다. 안보이시니까 제가 불러드린거니까 8232333843 9 11 12 16 28 35 1번 9번 15 23 37 44 1번 9번 13 16 31 33 2번 20번 38 41 42 45 아래부분에 있으니까 8번 19 22 24 25 45 1번 5 11 28 32 38 4번 12 22 40 42 44 6번 9번 20번 23번 27번 38번 9번 14번 23번 27번 31번 37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